할 수 있어 할 수 그냥 X만 눌러 오랜만에 반다 아 그러게요 아 진짜 얼마만이에요 이게 뭐야 나 이거 포맷 해가지고 반드캠 설정이 다 빠져있더라고 아아 아 잠깐 힐 좀 힐 좀 아 민수 1 뭐야 피가 갑자기 확 달아가지고 골렘인줄 알았네 저 레디 투다이 써서 그래요 지금 이게 받는 데미지 거의 90% 증가해서 두배는 데미지를 더 받거든요 거의 사실상 자, 골 Sad 앞에 골렘 조심되엥 슈 시키지 앞에 골렘 조심 앞에 골렘이요 소환수 어디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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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수에요 OK 나이스 소환수 때만 그거 쓰면 되겠다 태균의 질이 거의 없구나 아 맞다 이거 피 다는게 장난이 아닌데? OK 썼어요 OK 레투 쓸테니까 힐 좀만 준비해줘 아직 괜찮아 반달 반달 맞을게 아니어서 아 근데 저렇게도 쓰네요 반달을 저는 무조건 양반.. 민술 좀 OK 나이스 반달 안쓸게 네 안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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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렘? 어 잠깐 아.. 다이 고렘 어쩔수 없어 인수 그것 좀 비저없어 비저없어? 괜찮아 내가 살려줄까? 기드이저하면.. 기드이저 그것도.. 그것도 데카 들긴 하죠 그래도 데카는 다 들어 어 데카는 다 들어 아 똥 까로 온다 아.. 아 빨리 준다 민술 안줍네 잘 아 뭐야 나 왜 이렇게 또 수환수인가? 골렘? 텝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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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혼자 여기 있냐 아 잠깐 이거 수환수 좀 나 못넣으면 간다 지금 수환수야? 수환수가 아니고 그 골렘 아 골렘 수환수 수환수 어휴 오우 피봐 야 민수이 야 뭐야 왜 됐고 나 뭐한테 계속 죽는거지 골렘에 죽은거는 힐로 해결이 되는거 아니야 골렘이 99%가 달거야 피가 90%, 90%가? 2대 맞으면 죽거든 건너가서 죽겠다 또 천천히 사놔 천천히 사놔 지금 안 사놔도 돼 일단 1패 넘어갔어요 그럼 됐어요 태균이가 거의 딜을 못 놓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태균이가 렉 걸린다며 지금 네 렉 걸려서 지금 지금 프리즈 쓰고 이제 부활해야 돼 상현 부활해 버프 날라간다 바로 바인드 넣을게 네 근데 엄청 빨리 끝나가네 진짜 그러니까 상현 니들 충분하니까 우리가 다 세 그러니까 저것만 잘하면 돼 바인드 넣고 이제 반따라 할 때 내가 잘 피해 그냥 왜 또 밑으로 떨어졌어 쟤 어째 우리때만 저러네요 자꾸 혹시 너 어디? 아 잠깐 나 스킬 이펙트 다 안 꺼놨다 어쩐지 잘 안 보인다 했어 그러면 볼네임에 안 보이지 다른게 분명 아 이것도 안 돼 있었네 칼날로 해야겠네 어휴 레튬는 안 쓰고 루시도 어디 있어 안 보여 루시도 어디 있어 안 보여 렉 위기 어 바인드가 또 걸렸네? 아 저 제로 바인드가? 경직이 제로 경직이 아 그치 간다이가 한번 피해야 돼 상현아 네 오케이 반달 반달 피해 피해 피했어 너도 맞으면 반달 아니야? 강력한 공격 어 박치기다 오른쪽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아우 뭐야 아우 오케이 반달 반달 피해 피해 반달 반달 오케이 퍼지 쓰고 퍼지 힘이 반달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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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력한 공격에 반달 반달인가? 레이저 나오고 아 레이저랑 같이 줘갔구나 피하면서 때려 아 안되겠다 나 이거 처음 봐가지고 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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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저도 되나? 민수? 리저 썼어? 네 했었어 어? 나 안 사라졌는데? 나 그냥 살아날게 아 5대카 남았다 아우 수환수 수환수 어디에요? 수환수 밑으로 와 맨 안에 아니면 맨 위에 맨 안에로 와 어 오케이 거기 거기 수환수 수환수 반응이 좀 늦다 아 뭐야 죽었네 아 나 못 맞고 내가 이래서 스탠스를 하라고 한거야 스탠스를 해야지 그렇다고 스탠스 100%가 생당히 중요해 여기서 아 저게 슈퍼스냅스 아니어도 안 밀려나요? 어 밑에 발판이 빠지지 않는 이상 안 죽어 아 그 안 밀려나 얘는 안 돼 잘 못났다 공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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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균이가 또 안 넣어졌구나 수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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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랜가 아래아래 중단 여기서 무적기가 있으면 어 망했다 어 뭐야 야 무적기 써도 죽네 이건? 반다들? 잠깐 나 이거 좀 넣어놔야겠다 스탠스 안되게 좀 깼고 스탠스 어 뭐야? 이게 뭐야? 아무런 리저가 없니? 그냥 살아놔야겠다 안되겠다 리저가 쿨이야 강력한 공격이다 레이저 레이저가 안보여 레이저 안보이는 것도 레이저 끝난거 아닌가요? 아직 안끝났어 뭐야 안보여서 아예 죽었는데 그냥? 그니까 그냥 치워넘겨야돼 그냥 바인드 와 2데카 남았어 어떻게 최대한 몸살여 공격이 부족하냐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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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그냥 조질게요. 아 레이저.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 장인아. 안 보여도 움직여. 오케이. 보였어. 지금. 반달. 아 잠깐. 와 원데카. 죽지마. 아 오늘 2패를 아예 처음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정도는 다르다. 근데 영상 보는 거랑 너무 다르다. 근데 진짜. 직접 하는 거랑. 오케이. 두주나 맞고. 바인드. 저거 한 것 같은데? 네. 바인드 됐어요. 바인드. 분노가 뭐야? 수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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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어 뭐야. 어 못잡. 아. 나 뭔가 있네. 누구 죽었다. 아 나치 님이구나. 다행히. 나치 님이. 상윤아. 두주만 더 꺼면 돼. 좀만. 좀만 버텨. 헤븐즈 들어오지 않았어? 헤븐즈. 아 줬어요. 근데 아까. 줬는데 바로 죽어가지고. 헤븐즈 쿨 엄청 길지 않아? 아 그러니까. 상윤아. 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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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달. 그 헤븐즈로 한 번 안 죽은 거야. 여기 아까. 아. 헤븐즈 너 바랐어. 덜넷컴 공격. 레이전가? 덜. 레이전. 아. 돌진 오른쪽 아래. 얼른 가야 돼. 끝난 거죠? 아직 아직 아직. 끝났어 끝났어. 아. 아. 반달 반달. 오케이 반달. 어디까지 올라가니? 강력한 공격. 레이저 레이저. 계속 움직여. 계속 상해놔. 레이저 끝났나? 아니 아직. 계속 계속 움직여. 날 지금 나가기 눌렀뻔했다. 헤븐헤헿. 이거 등불 뜬 거 뭐야? 아. 잘못. 잘못. 어. 호롱등. 야 호롱등 떠가지고 뭐 죽었는데 갑자기? 폭탄. 폭탄. 저는 어쩔 수 없다. 설마 데카 다 썼니? 다 썼. 다 쓴 거 같게. 아니야. 아직 있는데? 아. 데카 0이야? 0으로 표기되면 끝난 거죠? 어. 끝난 거야. portrait. 아깝다. 까워. 아깝다. 까워. 까워. 가인데. 으으으으. 아 안돼. 상현이 네가 절대 못했다고 할 수가 없는게. 근데 처음 치고 너무 잘했어. 처음 치고는 처음에 원래 이렇게까지 살아남기 어려워. 아 그냥 첫판에 1패 때 레디투사이 그냥 쓰지 말걸. 레투사이 포기해. 그냥 내가 말했잖아. X만 누르면 된다고. 내가 봤을 땐 그냥 그것도 필요 없어. 1패 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깨야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썼는데 그냥 레투도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레투빼면 근데 코어가 아예 비는데 하나가?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나 이거를? 아쉬운 게 몇 번이 썼는데 그거는 이제 경험상 그거고 그 밑에 등불 뜨잖아. 그때 무조건 숍 근처에 있어야 돼. 어? 등불 뜰 때 뭐? 그때 내 옆에 있어야 돼. 니 옆에? 내가 쉘을 주거든. 근데 니가 쉘을 못 받은 거야. 아 쉘이 없었던 거야? 아니 쉘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니가 못 받은 거야. 난 내가 애들 주변 가운데 쯤에서 쓰거든. 등쪽이 그냥 직삭인데 그게 쉘로는 막아져? 이거 집에 Б bill이 딱 맞아. 아가구인 거야? 아가구아보아. 아멘. 아멘. 아기가겠네. 감사합니다.